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애너맥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TR4 소켓의 전용 수냉쿨러인 모델명이 360 RITEC OC TR4 II입니다. 스펙은 500W TDP를 가지고 있고요. 전 버전과 달라진 점은 예전의 버전은 수냉 헤더 부분에서 불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이번 버전은 불이 들어오고 어드레스 RGB를 지원하기 때문에 구성품에 들어있는 전용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LED를 변경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지원하는 ARGB, 즉 어드레스 RGB를 지원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에즈락 보드 X395 타이치 보드에 조립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지금 조립이 되어 있지만 사진으로 제가 다시 표시해 드릴 텐데 TR4 전용 소켓이기 때문에 면적이 수냉쿨러랑 CPU 면적이 거의 100%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 쿨러와 다르게 열 전달이 전체적으로 다 돼서 훨씬 온도를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대로 예전 버전은 불이 안 들어왔지만 현재 불이 들어와서 훨씬 이쁘게 튜닝이 가능한 제품이죠.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18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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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